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슈다디가 서틀리전에서 어떻게 지내시고 뭘 하고 있는지 좀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이슈다디의 가장 큰 특기는 그 이슈다디가 바바에게 속한 이후로는 언제나 그녀의 지각이 바바와만 머물렀다는 겁니다. 어떠한 인간 존재나 어떠한 물질에도 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바만 기억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녀의 특기였고 또 특별한 영혼이 되었다. 그리고 애고가 없어서 자신의 특기에 대해서 애고를 가지지 교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바가 그 특기를 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보듯이 바이러스가 있거나 어떠한 질병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듯이 너희들도 너희들의 그 천사체의 그 의상을 입어야 된다.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아프다거나 그런 질병의 소식을 들을 때 너희들이 슬픔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그 천사의 의상을 입어야만 그러한 영혼들과 그러한 파동이 너희들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의 그 천사의 의상을 입고 힘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도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얀 천사의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요. 맘마나 바브 상태가 돼서 매 순간 매 초마다 바바를 기억하는 것이 너희들의 그 산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슈다디가 정말 감사함을 표현한 것이 야기야가 정말 그녀를 잘 돌봤고 그녀는 언제나 사랑과 존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슈다디를 돌봤던 시스터들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옴 샨티 이 물질 세계에 들어오셨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모이니 디디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불멸의 이야기 스토리를 듣고 그리고 나서는 에릭 바이와 치챗을 가지겠습니다. 불멸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불멸하는 영혼들이고 우리는 영원한 여행자이죠.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뭔가를 들을 때 우리가 압니벨러부터 트래픽 컨트롤 저녁 시간까지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색을 합니다. 지난 밤에 정말 흥미로웠던 것은 바바의 동반을 느끼는 것이었죠. 그 침묵의 고향에 계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동반자로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람들이 마두반에 가거나 센터에 올 때 사람들은 브라마 보전을 먹습니다. 사람들 그걸 정말 좋아해요. 그러고 나서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요리합니까? 이거 레시피가 뭡니까? 근데 일반적인 그 레시피를 주죠. 그런데 마두반의 특히 판다바반의 음식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뿌리는 양념 중에 하나는 신의 사랑이죠. 그래서 신의 사랑을 듬뿍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식이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그걸 느끼죠. 그래서 그런 꽃들을 보면 꽃들은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미나 자스민의 향을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없죠. 그죠? 그걸 향기로 취합니다. 망고도 그렇죠. 망고도 그런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과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덕의 품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만질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린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영혼의식 상태에서 너희들이 나를 기억한다. 영혼의식 상태에 있을 때 너희들의 그 센스, 그 느낌이 그러한 신성함, 순수성과 사랑, 그런 소속감 그런 것들을 신으로부터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느낍니다. 바바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물론 우리 중 몇몇은 신의 사랑을 사카르바바바나 아비약트 밥다다를 통해서 직접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30분, 1시간, 15분 정도 뿐입니다. 내가 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영혼의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정말 바바의 동반을 정말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각이 어떤 종류의 그런 쓰레기나 어제 있었던 일들이 있다면 바바의 동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의 느낌이 언제나 순수해야 된다. 모든 이들에 대해서,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순수한 느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것에도 그런 느낌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순수한 느낌들이 있을 때 우리의 느낌들이 또한 순수해지죠. 그럴 때는 우리가 바바의 동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바의 사랑이든 그게 바바의 파워든 바바가 나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바의 동반을 통해서 바바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신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를 경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정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느낌 안에 어떤 그런 과거나 있었던 일들로 어떤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감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줄어들어 버리죠. 내가 정말 나의 느낌들을 순수하고 가볍게 만든다면 그건 1초만에 바바를 느끼고 바바 함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내가 바바에게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바를 느끼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그 연결은 오로지 지각을 통해서 그리고 그 느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식 상태에 있고 우리가 순수할 때 그러한 깨끗함이 있을 때 그런 경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내가 나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그걸 남들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생각이 만약에 좋지 않다면 그것이 옳은 생각이더라도 내가 그런 느낌 차원으로 순수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슛바바를 브라마바바를 통해서 경험하죠. 바바는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간단하게 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많이 기울이면 우린 정말로 바바를 경험하고 바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바가 우리를 부양하고 바바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것들을 늘 함께하게 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런 천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함께 안내해 줄 두 천사를 초대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스텝입니다. 여덟 번째 스텝입니다. 내 마음과 가슴이 그것이 마치 확장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정말 독특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으로 받은 것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스승은 이 물질 세계에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는 나의 영적인 아버지며 어머니입니다. 그저 이번 생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무한한 사랑이 그의 눈에서 옴을 느낍니다. 그는 나를 완전히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나를 알아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는 바로 이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나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볼 때 그는 악덕과 어둠이 가득함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이 특별한 때에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나는 봅니다. 이때에 무엇이 당신을 여기에 오게 만들었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불러왔다. 너희들은 뭐라고 했느냐? 오 신이여, 내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지 못하고 텅 비었습니다. 오셔서 저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십시오. 나는 나의 소리 넘어있는 거주지를 떠나 이 소리의 세상으로 들어왔다. 나의 자녀들 모두를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 침묵의 세상으로 자녀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 침묵의 세계에는 아주 많은 평화의 경험이 있다. 너희들은 나를 불러왔다. 오셔서 이 불순한 자들을 정화시켜 주소서 너희들은 이 정화자인 나를 불렀다. 영혼 안에 있는 그런 불순함을 없애기 위해서 왔다. 영혼들은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순수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 그리고 너희들의 순수성의 빛을 어떻게 밝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은 나를 불러왔다. 오 행복의 공여자여. 우리의 슬픔을 없애는 분이시여. 오셔서 저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의 계획은 천국을 세우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내 손에 천국을 담아서 왔다. 그래서 천국의 행운이 이제 너희들의 손으로 옮겨졌다. 너희들은 나를 불러왔다. 당신은 사랑의 대양입니다. 저는 그 사랑의 한 방울에 목말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사랑의 대양이 합쳐졌다. 너희들은 더 이상 그 해변가에 신의 사랑의 한 방울에 목말라 하며 서 있지 않다. 너희들은 나를 불러왔다. 오 해방자여, 오 안내자여 오셔서 고향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나는 너희를 너희들의 다정한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다. 너희들이 나를 불러왔다. 너희들은 나를 불러왔다. 오 신아버지시여, 자비를 가지소서 인간들의 환한 지각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자각타는 그 눈을 열기 위해서 왔다. 영혼의식이 되어서 나의 고귀한 지시를 따라라. 너희는 나를 불러왔다. 그래서 내가 왔다. 너희는 내 눈의 보석이다.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이다.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묻는다. 너희들은 전에 나를 만났느냐? 당신은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당신의 그 똑같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당신을 만납니다. 아버지의 신성한 행위는 세상을 세 가지 힘으로 바꾸는 것이다. 나는 진리의 힘, 순수성의 힘, 그리고 침묵의 힘이다. 나는 창조자이다. 나는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 불순한 것에서 순수한 것으로 바꾼다. 그리고 거짓을 진리로 바꾼다. 나는 오래된 피조물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꾼다. 나는 이 낡은 세상에서 너희들의 의식을 일깨워서 영혼의식으로 만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영적인 탄생을 시킨다. 창조자는 그와 각 영혼 간의 연결을 만든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모든 영혼들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든다. 나는 고귀한 부양을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한다. 그것은 아버지 선생, 아버지 스승 사뚜그루이다. 너희들은 나의 고귀한 지시를 따른다. 너희들은 관리자로서의 의식을 가진다. 신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맡겼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관리자의 의식을 가진다. 나는 세계를 정화시키러 왔다. 나의 정화하는 행위는 너희들에게 불순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고 너희들을 그 불순함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이다. 이제 너희들은 정화자인 아버지인 내가 침묵의 힘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한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뿐만 아니라 물질들조차도 그렇다. 오원소들도 정화시킨다. 너희들은 싸도프라단 해진다. 그 의미는 너희들이 완전한 참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옴 샨티 옴 샨티 클라우디아 벤을 초대하겠습니다. 옴 샨티 클라우디아 환영합니다. 한 천사를 제가 함께 초대했습니다. 괜찮겠죠? 모든 정답들이 서틀리전에서 오니까요. 그래서 클라우디아는 저 천사와 함께 쉿바바와 함께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겠네요. 바바가 말씀하시기를 그가 우리 모두에게 부양을 준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새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스승, 사트그룹 새 관계를 통해서 부양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클라우디아가 바바와 함께하는 기간 동안 그 관계 중에서 좀 더 분명하게 쉽게 느끼는 그런 관계가 있을까요? 네, 저에게 아버지가 가장 쉬운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렇게 함께 결합된 형태로 저에게 경험되는데요. 아버지는 저에게 언제나 엄격하면서도 힘을 주는 그런 느낌이고 어머니는 사랑을 주고 돌보고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봄을 경험하는데요. 그게 저에게 그 관계를 느끼는 게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예를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바바를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로 경험하는지요? 때때로 제가 조금 다운됐다고 느끼거나 아, 삶이 너무나 조금 그렇다라고 느낄 때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고 느낄 때는 바바가 나를 기다리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느끼는데요. 바바가 이 특별한 서틀리전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편안함과 안전됨을 느끼게 해주셨는데 모이니 디디가 천사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 나의 어머니인 바바가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바바에게 속하는 느낌을 즐깁니다. 바바가 저를 가슴 속에 품고 엄마가 아기를 가슴에 안고 이렇게 흔들어주듯이 너는 정말 좋은 아이다, 너는 정말 강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저는 제 두 발로 온전히 서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아버지는 때때로 그냥 가라,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모든 게 괜찮다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결합된 형태를 정말 즐깁니다. 때때로 우리는 좀 돌봄을 경험해야 되고 어떨 때는 야야 너 강하지 않냐?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두 가지 어떤 부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점프해라. 너는 날개가 있지 않냐? 날아봐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고 나면 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날면서 네,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기를 안고 이렇게 흔드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이미지네요. 머릿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함께 만나겠습니다. 옴 샨티 네, 클라우디아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눔이었네요. 아름다운 비전이었네요. 자, 이제 우리가 내일 연습할 과제들을 보겠습니다. 신의 새벽 암니벨라의 바바는 창조자이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루를 여행을 떠나면서 트래픽 컨트롤을 하는 동안 1초만에 나는 불순한 것을 순수한 것으로 바꾸고 거짓된 것을 진리로 바꿉니다. 1초만에 나는 불순한 것에서 순수한 것으로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바꿉니다. 저녁 사색 시간에는 바바가 당신을 브라민 삶 동안 부양해 주신 그러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사색해 봅니다. 바바에게서 받은 가장 위대한 그런 부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8개의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의 느낌, 바바에게서 경험한 느낌을 써보시고 아니면 그 단어를 주변으로 단어 주변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도 괜찮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요일이죠. 그래서 오늘 취챗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릭바이를 초대하기 전에 좋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5월 16일에 일요일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인데요. 우리의 다정한 브라더 두 분 브라더 차일리와 브라더 켄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뉴욕 시간으로 오후 4시에서 5시 반 브라질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서 6시 반 그리고 호주는 다음 시간이네요. 새벽 6시에서 7시 반 우리 한국 경우에는 우리 한국 경우에는 한 시간 호주랑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봉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린 시절의 날들의 기억들을 저희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더 차일리와 브라더 켄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이니 디디가 그 두 분의 대화를 들은 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이 런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디디도 그때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바의 자녀들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이 어머니의 날입니다. 5월 9일 그래서 특별한 보고도 올리고 이슈다디를 위해서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 드리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포트라이트 드리시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런 장미꽃이나 이런 뭔가를 들고 와서 전 세계와 나눌 것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리시티를 주시고 전 세계가 지금 힐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느낌들을 전 세계와 우리 가족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프로그램을 하는 대신에 어머니의 날에는 뭔가 조금 더 미묘한 것들을 하자고 결정을 해서 그러한 그 스포트라이트 드리시티 나눈 걸 하고 보고를 올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내일 일요일과 스케줄과 같은 스케줄입니다. 자 그러면 아비아티 여정 취채이십니다. 가슴으로부터 나눔을 통해 또 가슴을 터칭하는 그러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브라더 에릭을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이 가득한 인사를 보냅니다. 모이니 디디가 아름다운 그런 꽃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비아티 바리바리 정말 영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영혼 부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다양한 영혼들이 다양한 각지에서 초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모이니 디디가 서틀리전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오늘 이런 취챗을 가지게 돼서 기쁜데요. 제가 그 프레젠스 이렇게 함께하는 거 현존하시는 거 그 단어가 참 깊이 다가왔는데요. 그 기억을 통해서 바바의 그 동반함을 경험하는 것 바바바의 그걸 내가 몇 분 동안 바바를 기억했냐보다는 내가 바바의 동반을 얼마나 경험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레젠스라는 그 단어를 생각했을 때 바바가 이렇게 함께 동반하는 거요? 그럴 때 나의 생각과 말과 느낌들의 그 질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정말 좀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바바의 동반을 모이니 디디는 어떻게 느낍니까? 바바가 옆에 있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뒤에 있다고 느낍니까? 바바의 동반을 어떻게 모이니 디디는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쉿 바바는 무체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어떤 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느끼는 것 누군가가 나를 나의 생각을 정화시키게 만든다. 그리고 또 나를 어떤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좀 더 그렇게 무체로서 경험을 하는 거죠. 앞에 옆에 뒤에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좀 더 뭔가 그런 아주 신성함의 파동이 있다고 느끼는데요. 내가 바바를 기억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바바가 역시 우리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바바가 지금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구나. 저 영혼이 야기야의 도구구나. 그러한 그러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느낌들이 올 때 그리고 내가 전진해야 됨을 그런 걸 느낄 때 내가 바바의 도구로서 또 이렇게 느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바바의 동반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바바가 나를 생각하는 걸 경험합니다. 브라더 에릭이 이런 것들을 바바를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만 한다. 이런 바바가 우리를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순간도 또 다른 방식의 동반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바바가 나에게 또 다른 어떤 과제를 주신다. 어떠한 일을 주신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바바가 미리 나에게 그러한 파워를 그 일들을 하기 위한 파워를 주신다고 느끼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그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봉사거리가 있을 때 바바가 제공을 하십니다. 그런 힘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파워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바가 저를 그렇게 부를 때 저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바바에게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파동을 모이니 디디의 단계가 만들어낸다고 느끼십니까? 바바가 정말 의식적으로 모이니 디디를 생각하고 연결한다고 느끼십니까? 두 가지 다 해당합니다. 때때로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때는 내가 변화하도록 나를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바바가 하실 때는 전 그걸 아주 명료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거나 그런 어떤 방향이 보일 때 저는 이게 바로 이게 바바의 짓이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구나 라고 느낍니다. 물론 저의 단계나 노력에 따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아주 명료하게 바바에게서 오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바가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디디 의식적으로 바바의 현존하심을 이렇게 부를 때 바바를 불러낼 때 모이니 디디가 어떻게 요청을 하나요? 모이니 디디가 바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의 동반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 가끔씩 이렇게 전화하고 싶고 모이니 디디 당신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심플합니까? 네 그저 바바랑 연결하는 겁니다. 몇 초 만에 연결하는 거예요. 몇 분 바바와 연결하고 바바에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한 바바와의 동반을 창조하는 거죠. 저는 저는 그런 것들을 아주 자주 합니다. 제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누군가가 아프고 질병 이런 것들을 들을 때 혹은 굉장히 사랑하던 사람이 몸을 떠났다고 그런 것들을 들을 때 바바와 연결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다른 영어들을 바바와 연결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들을 하더라도 그 어떤 분에게 특히 그 와이프가 몸을 떠난 그런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 그 어떠한 그 얘기도 위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그 젊은 여성이 남편이 몸을 떠났을 때 그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삶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저는 바바와 좀 더 연결을 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어떤 가족들을 봤을 때 그들의 얼굴이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제가 정말 그 큰 슬픔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정말 바바를 기억하고 그 연결을 유지하면서 바바가 뭘 그들에게 하는가 어떤 파워를 주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하루 종일 일어납니다. 전화가 와서 그런 뉴스들을 듣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바가 말씀하신 게 좋았는데요. 너희들 모두가 그런 천사의 옷을 입고 너희들 자신을 그런 고통과 슬픔의 걱정 두려움의 파동이 지금 너무나 흔한데 그 파동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브라민 가족 안에서도 그런 게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슈다디가 몸을 떠났을 때 그 이슈다디를 돌보는 그 시스터가 정말 자주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터가 뭘 느끼는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시스터를 도우려면 저는 바바와 함께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식 상태에서 바바와 연결하면 바바는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은 사실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그 영혼의 슬픔을 없애고 힘을 주는 건 바바의 의무시죠. 그래서 바바에게 전화해서 바바 여기 지금 들으세요. 저는 그냥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모이니 디디에겐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모이니 디디의 단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아주 오랫동안 작업해왔기 때문에 그러시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계의 질이 그만큼 바바를 불러낸다고 느끼는데요. 바바가 그런 순중적이고 충실하고 봉사적인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모이니 디디의 단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바의 동반을 즉각적으로 연결할 수 있으시다고 느끼는데요. 우리의 단계가 그 바바를 그렇게 쉽게 불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바바의 동반이 네, 있습니다. 쉽게 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순수성을 더 키운다면 나는 바바를 정말 많이 기억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나의 그 순수성이 바바를 끌어당기지 않겠는가. 내가 큰 노력하지 않고도 바바의 동반을 그렇게 경험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떤 이유더라도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고 그럴 때 당신이 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죠. 그게 좋은 염원이든 바바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든 간에 제가 바바를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저 도구로서 당신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뿐입니다. 당신이 도우십시오 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시스터 모인 이한테 전화하자. 시스터 모인 이한테 요청하자. 제가 최근에 좀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린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저는 즉각적으로 바바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봅시다 했는데 그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주 긴 아침을 보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지만 그래도 그건 바바의 의무고 저는 그냥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또 과외의 도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바바가 그걸 해야 하시기 때문에요. 어떤 영혼이 아주 우리와 가까운 그런 영혼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의 몸을 떠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터가 매일 한 단어나 한 문장이라도 메시지를 바바에게서 받아오길 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바바에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바를 기억하면 즉각적으로 그 느낌이 오는 거죠.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의무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할 때 바바가 과외의 도움을 주시는 거죠. 대통령은 부통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바도 그런 도움을 주는 부통령이 필요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런 큰 의무를 주신 거죠. 영혼의식이 있을 때 그런 게 가능하지만 또한 아주 순수한 느낌을 다른 이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것이 또한 바바가 동반하도록 허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또 어떨 때 바바가 동반함을 느낀다고 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한 가지 품성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디장키로부터 배운 한 가지 교훈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아주 작은 생각들이라도 오면 저는 바바를 바라보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과외 또 보너스 같은 순수한 느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운이 정말 빛날 거다. 그러면 그러한 그런 느낌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하면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저는 그 영혼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어떤 자비로운 순수한 느낌을 영혼들에 대한 느낌을 또 더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그 질이 품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는 그 영혼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모든 영혼들이 그런 많은 품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냥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드라마에 다양한 장면이 보이고 또 다양한 산스카라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누군가가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바의 바바의 과업이고 바바의 야기하고 바바의 도구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순수한 사랑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신뢰가 또한 중요합니다. 정말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함께 했던 정말 많은 영혼들이 있죠. 그래서 한 영혼이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신뢰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너무나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뢰하는 거 믿는 것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품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모이니 디디와의 경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이니 디디의 사랑과 그 믿음을 38년 동안 느끼지 않았다면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제가 또한 가졌던 그런 느낌은 언제나 저를 믿어주셨고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커졌다고 느낍니다. 모이니 디디는 언제나 은밀하고 아주 그렇게 조심스럽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려고 그런 거리를 두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모이니 디디의 사랑이 모이니 디디의 과업의 크기를 더 키웠습니까? 아니면 그런 과업들이 모이니 디디의 사랑을 더 확장시켰습니까? 저는 그게 커진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각 있게 되어서 얼마나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배운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과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것이 한번 그게 나의 책임이 되면 그걸 그리고 하고 나면 저는 완전히 그걸로부터 초연해집니다. 제가 어떤 수준까지는 도울 수 있고 또 저는 제 책임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 이상은 제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막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신뢰를 해버리면 정말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동반자들 저의 그런 어린 주니어들 모두가 그들의 역량을 최고로 써야 된다고 느낍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건 언제나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미묘한 방식으로 모든 이들이 아 그래 나는 돌보험을 받는다 내가 지지를 받는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 가슴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이네 디디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건 마치 그런 과일과 같습니다. 마치 그게 이렇게 더 성숙된다고 읽는 것처럼 느끼는데요. 다디 장키도 그렇습니다. 다디 프라카슈마니가 몸을 떠났을 때 내가 나는 네가 다디 프라카슈마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는 걸 안다. 나도 그만큼 너를 사랑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도 모이네 디디의 사랑이 아주 정말 향기롭고 또 함께 하고 그것이 어떤 것으로 더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또 사랑에 대해서 최근에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또 너무나 좋았습니다. 모이네 디디 지금 프로그램 끝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바바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할 거다. 전체 카이파 동안 어떠한 그런 관계에서든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관계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바로 그렇게 즐기는 거죠. 여기서 황금시대 은시대 동시대 철시대 이제 합류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가득한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게 저의 가슴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새도 사랑하고 저는 꽃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더 이상 톨리를 만든다거나 톨리를 더 나눠준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파동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야기야고 바바의 집이고 야기야에게 좋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야기야의 번영과 행복과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한 파동에서 온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디디가 바바의 동반이 아주 그러한 미묘한 그런 상태로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오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에릭 바이가 모이니 디디를 많이 또 그럴 때 기억하면서 꿈에도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센터 뒤에 자스민 꽃이 있는데요. 내일이 어머니의 날이기 때문에 모이니 디디께 정말 향이 가득한 이 자스민 잎과 꽃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내면에 있는 한우만이 정말 그런 생명의 약초를 가져와서 당신에게 보여주고 그런 사랑이 가득한 그런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행복한 어머니의 날을 기억하면서 이 꽃을 모이니 디디에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꽃들이 오고 있고 식물들 그런 식물들이 와서 어머니의 날에 바바에게 바치 바쳐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안사로바의 어떤 브라더가 얘기하기를 모이니 디디가 보글을 올릴 때 우리는 정말 꽃을 보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많은 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화분이나 꽃들을 보내준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밥 아께 분명히 그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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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